안녕하십니까 간지입니다. 오늘은 뭐 다른게 아니구요. 기타 악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러빗오디오사의 기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인터페이스는 꽤나 간단하구요. 사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키스위치가 별로 없어요. 이 기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아르페지오, 솔로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. 제가 시퀀싱 해 놓은 것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.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로우컷을 좀 해 놨구요. 로우컷이랑 약간의 이큐잉을 조금 했어요.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좋죠. 핑거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구요. 밑에 여러가지 키스위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매뉴얼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구요. 저는 이 기타를 구매했습니다. 굉장히 좀 후회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르페지오를 사용하기에 정말 괜찮은 기타인 것 같아요. 이 곡으로 지금 곡을 하나 쓰고 있는데 지금 편곡하고 있는 곡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곡이구요. 이 기타를 시퀀싱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발라드 곡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 사운드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 기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왔구요.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기타를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 기타에 대한 링크는 바로 아래쪽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. 저는 다음 비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